트와이스 쯔위 관련한 영상을 몇개 만들었었는데요 트와이스 2017 시즌 그리팅을 소개해드리다보니 대만지광 쯔위를 기다리시는 대만 분들이 있으실듯 하여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트와이스 시즌 그리팅 2017 숨어있는 쯔위를 찾아라 제가 중국어를 못하는 관계로 구글 번역기를 돌리겠습니다 다소 오역이 있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언박싱 풀 영상은 저희 채널에 있으니 궁금하시면 찾아보셔도 되구요 오늘은 쯔위 분량만 모아보겠습니다 뚜껑을 열고 달력과 포토카드, 책갈피,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다이어리를 살펴보죠 쯔위가 어디있나 짠 예 여기있습니다 지효 모모 그리고 쯔위 뒤에 더있나요? 음.. 휘리릭 넘기다가 짠 쯔위 여기도 있습니다 쯔위 책갈피도 한번 열어보죠 쯔위가 어디있을 여기있군요 쯔위 재밌습니다 대만지광 쯔위 이건 포토카드인데요 여기도 쯔위 다이어리랑 같은 느낌의 사진이군요 캘린더를 한번 살펴보죠 여기 센터에 살포시 잘 계시고요 걷어보면은 2월달에 뚜악 아 눈이 부십니다 쯔위 양 생일이 6월이냐 아마도 6월달에 뚜악 그쵸그쵸 네 뒷면에도 센터 잘 잡고 계시고요 6월 14일이 탄신일인가 보지요 모아보면 이런 느낌이 나네요 대만 팬 여러분 2017년 송구영신 그날 신년 하시고요 올 한해도 대만지광 쯔위와 함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녹색 흐흐흐흐흐흐흐흐흤 유구 금융 다음 보증 레벨 s 2 b